이거는 진짜 상식 수준으로 올려도 이해가 안 됩니다. 마술 당구입니다. 여기 부서지면 어떡해. 찍어치기로! 찍어치기로! 이제, 이제 잤거든요. 이건 안 돼. 이제 이건 안 돼. 이건 힘들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자, 이제 애기. 애기. 애기, 애기. 애기 갚으면 좋겠다. 여러분 흥원해주세요. 우리 막내. 막내 누뚱이. 우리 막내 누뚱이 누뚱이 누뚱이. 우리 막내 누뚱이 누뚱이. 막내 누뚱이 누뚱이. 눈뚱이! 빠고! 우리 막내 눈뚱이! 눈뚱이! 쑥 발전으로 갔습니다. 박수로! 공짜로 배워가네. 지금 뭐 많이 올라옵니다. 당구대 위에. 지금 약간 캠핑 용품 같더라고요. 이게 지금 당구대로 만든 무슨 대가 꼭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삼각대가 있습니다. 매달아 놨고요.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. 이거 어떤 건가요? What's gonna happen? You're gonna spin the triangle. 붐 씨가 이 트라이갱글을 옆으로 이 삼각형을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점프슛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 넌 넌 넌! 자 이제 이 친구 먼 길 떠나거든요. 그렇죠. 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돌릴게요 그냥. 돌아오죠. 과연. 돌아오죠. 과연. 펜이 잘 맞춰야 되는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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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. 뱁 Southern V%. 다만. 베넌 베넌 베넌. 네. 베넌 베넌. 잠깐만. 도 вер Snap, 베넌 베넌. 뭔데 베넌 베넌이예요. 오늘 그야말로 스타킹 모델을 창약한 언어리의 주인공.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My name is Florian Kohler, motivesиф Pool diesen ganzenzn. 챔피언 플로리안 베넌 콜로입니다. 예. 대단한 분입니다. 실례죠. 간단하게 뿜씨.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프로필 소개를 좀 해주시죠. 간단하게 안돼요 이분은.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2012년 미국 프랑스 예술 당구 챔피언. 2013년 예술 당구 월드 챔피언. 한 번에 25시간을 쉬지 않고 당구를 쳐서 예술 당구 마라톤 세계 신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 당국의 신 당국의 아이돌. 장신. 장신. 정말 저는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어메이징 판타스틱 당구의 아트쇼에 빠지고 있는데요. 오늘 베넌 씨가 보여주는 이 기술은요. 저도 당구를 많이 좋아하고 당구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트 당구 많이 봐왔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도 오늘 주인공은 기종을 보지 못하. 어떤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여 주셨어요. 오케이. I tried trick shots. 묘기 당구가 이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동안은 되게 기술들이 한 명이 비슷했었는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봐서 해 보고 성공하면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세 개의 기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묘기이고 개인기인데 유독 애착이 가는 본인만의 도전을 해보고 싶은 개인기가 있습니까? 오케이. 자 이번에는요 당구대 위에 무슨 원통이 하나 큰 게 등장을 했습니다. 궁금합니다. 여기 원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흰 공에 백스핀과 오른쪽 스핀을 준 후에 원통을 이쪽 방향으로 긁기겠습니다. 그러니까 공이 들어가서 공이 들어가서 얘가 끄는 거예요. 원통을 끌고 가는 거야. 가서 저 친구를 밀고 나 나갈래 해서 얘가 속에서 자동으로 나가서 3번을 친다는 그 말. 그 말이죠. 기리지 마요. 여기 위에 가요? 웨넘 보여주세요. 원통을 이용해서 저 노란 공을 맞추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빠져놓은다는 거 아닙니까? 채널을 돌리면 다 놓칩니다. 채널 고정. 들어갔죠? 들어갔죠? 이 친구 갑니다. 우와! 말도 안 돼요. 들어갔죠? 이 친구 갑니다. 우와! 우와! 우와!